자 어젯까지 했는지 한번 상황 보고 이제 유비랑 싸우기만 하면 되죠 싸우기만 하면 되니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엔딩을 볼 거고요 이제 엔딩 전에 이게 제가 뭐죠 군주 군사 중진이 되면은 이벤트가 나올 거예요 이벤트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써놨듯이 이벤트로 끝날지 천통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뭐 이벤트를 만들어놨는데 나오는 게 좋긴 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무릎을 살짝 빼주고요 얘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어떻게 될까요 아 들어오는군요 자 갑시다 맞아줘야죠 이런 것도 아 손패 뭐야 알았고 위나라가 됐군요 자 주유 장초 갔다 오고 이벤트 가능하면 나오는 게 저도 좋아요 왜냐면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안 나오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껏 만들어놨는데 안 나오면 좀 아쉽긴 해요 뭐 굳이 안 나와도 될 걸 나왔나 자 뭐 별거 없군요 야 전진 배치 뭘 전진 배치 자 그리고 극기 도진하나 적병수탈 여기다 쓰고요 강철기에다 씁시다 혹시 모르니까 광분정수로 하나 쓸까 광분정수로 하나 쓸까 뭘 쓸까 아 저긴 맹독이죠 맹수 맹수는 이쪽이고 아 쓸게 없네요 그냥 철기 씁시다 네 그러게요 짭순육이 또 자리 욕심이 왔네요 안줘 안줘 자리를 안줘 치료 한번 하고 올까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깔끔하게 치료 하나 하고 올까 하고 옵시다 나머지 절로 가고요 자 먹어주시고 자 이리와 자 치워주고 쟤는 흡수하는 것보다 치료가 더 빠를 것 같애 자 일단 먹어주고요 어 일단 모입시다 아 얘도 있어 그냥 너 있어 자 제가 또 삼굴 칩삼을 또 이틀만이 하니까 또 약간 컨트롤이 잘 안되네요 흐흐흐흐 써주고 갑시다 메딕이 없어도 돌격이 있잖아요 메딕 자체 돌격 자체 메딕 공격 약화 필요 없고 찍어주고요 자 됐고 어 한번 더 한번 더 자 됐죠 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먹어주고 쭉 올라갑시다 형주 이제 완전히 점령하고 어 근데 이거 깨기 어렵게 견진 내가 깨기 싫으니까 자 자 나는 그냥 꼬라 박을게요 자 아 우리 딸 아 우리 딸 딸림이죠 딸 딸 딸 딸 딸 너무 좋아 하시고 하시고 자 그리고 등용은 꾸준히 합시다 당연한 아 손견 아무도 안되겠죠 음 음 자 어 해주레가 없나 아 수영이나 배울까요 아 조조밖에 안되는군요 어 그 분전 안에 있었던 있었는데 견수도 좋네요 위풍 아 견수 견수 아 이거보다 신속 신속이 더 중요하죠 자 신속 됐어요 나 땅이 어디야 그나저나 나 땅이 어딘가요 나 땅이 어딘가요 본거가 어딘가요 본거가 여기요 아 여기구나 아 땅 좋네 자 이제 등용 좀 봅시다 아 하래 없겠지 다 군주들이라 이거 뭐 되는게 없어요 갑시다 요거나 좀 주고 자 신속 없고 없고 자 우리 딸내미들 아 신속 아 신속 아 장패 안되고 아 참 아들미들이 다 바보야 거의 바보들인데 아들미들이 상태가 안좋아요 딸내미랑 어쩔 수 없죠 미오드 자식인데 미오드 다시 한번 자 들어가자 강릉 들어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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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군악 강릉이 오고 아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통솔이 엉마니까 이걸 못가요 아 나오지 마라 이거 분리 한번 해볼까 음 누굴 분리하면 될까 어 조비 아 안되구요 하하하 하하하 바로 어가지고 아 아 관우가 나오면 안되는데 잠깐만 여기 수상전이죠 또 아 야 이건 아니지 아 아 이건 아니죠 아 이건 아닌데 아 괜찮아요 적병 수탈 쓰고 어 어 광분 전술서 함정까지 한번 씁시다 병조 쓰고 또 또 자 됐고 아이고 뭐야 뭐야 자 모여서 자 효장질구 아직 안되죠 돌격합시다 바로 이거 적병 수탈이 잘되야되요 먹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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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먹어주고 자 범위 보고요 살짝 먹어주고 됐죠 아 안보여 됐고 자 효장질구 거의 들어갔죠 됐어 관우원죠 어 필요없어 필요없어 어우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관우가면 사기 작살날거에요 됐고 됐죠 이겼어요 이겼어요 완평 뭐야 됐고 일로와 됐지 뭐 이겼죠 뭐 그쵸 3일 3일 적당히 하셔야죠 자 또 들어갑시다 수상전도 효장질구가 있으니까 별거 별거 아니에요 엄청나죠 끝 관우도 줬었군요 연결 자 연격 잘 가구 헤헤 아 이벤트가 잘 나오면 좋겠는데 모르셔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거 또 들어오나요 설마 어 아니 아니 저 위로 올라가네요 헤헤헤 나는 무시한다 나는 무시하네 위 엄청 터졌구나 위에 난리 났군요 위에 위쪽에 자 강릉 쳐주고 여기 뭐 여기 엄청 재밌겠는데요 바로 올라가 봅시다 일단 빨리 아무나 나와줘라 차라리 아무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한 6만 7만 오네요 그치 나와줘야지 자 여기는 어떻게 할까 어 적병수타를 맹독을 아 맹독 여긴데 맹수함정에다 쓸게요 왜냐면 분명 나올 안나오겠구나 안나오겠네요 그래도 거기다 쓰고 적병수타를 여다 쓸까 여기다 쓸게요 네 가서 여기 그리고 여긴 맹독을 쓰는게 재밌겠죠 됐어요 자 맹수함정에 쓰면 아 좋은데 안나오죠 역시 다 도망가는군요 다 도망가는군요 그렇지 이제 나올줄 나올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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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오네요 하긴 병사대가 너무 많아서 애들이 나올 엄두를 못내는군요 임기병 아 저거 빨리 먹고싶다 관우 맹독 맹독 먹고싶네요 맹독 뭐하나요 뭐하나요 왜 기도지 자 저거 한번 갑시다 너네 이제 못들어가 너네 이제 못들어가 이제 못들어가죠 음 역경지위 한번 아 끝났는데 할 필요없죠 뒤만 조심하면 돼요 뒤만 막걸리 요거트 섞은거 그 술집에서 팔지 않나요 많이 팔았던거 같은데 예전에 자 됐죠 죽었다 일로와 잠깐만 일로와 자 방향좀 봐주고 자 그대로 자 해주시고 거의 다 뺏었죠 출발 누구야 자 가지고 우리 어디갔나요 어 따라가 그리고 써주고요 여기 자 여기서 와리가리 치겠죠 음 한번 살짝 나와주고 좋아요 택배 어 그냥 ak 패스한다고 오 mano 패스 해버리네 어휴 저걸 패스버omat 두뀌고 매장 약통을 죽였나요 아 음 어 필요없고 자 뺏어주고 역공해주기 아 쭉 부동이라고 부동을 열받네요 자 기병돌격 됐고 아하 연격도 됐고 아 공격부인? 공격공격진 왜 있는거야 자 골격 아구 방향을 좀 삐리하게 했군요 아이고 참 왜저랬대 어디가니? 아헤이 참 너무 흥분했어 자 이거나 깝시다 너무 아파요 자 혁공해주고 계속 오시는군요 아 이놈의 부동 진짜 아 저 부동 자 장포 능통기 사례됨 하하하하 죽일수도 있죠 죽일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역경지위로 한번 역경지위로 한번 역경지위 힘을 보여줘 이제 열어주시고 이제 열어주시고 이리로 오세요 갑시다 갑시다 아 역경지위 정말 좋아요 됐죠 뭐 관우도 어쩔 수 없지 뭐 수비지위로 했군요 수비지위로 합시다 자 됐고 어 아 특권 아 특권 써야겠다 특권 씁시다 특권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수눅 출진 짭수눅을 출진 출진시키기로 자 됐고 어 자 수눅 어딨나 특권 써서 군사 출진 조조가 어디 있을까요 조조 우리 아 잠깐만 우리 본거지가 어디야 본거지가 어딨어 아 있군요 자 혹시 수눅 나갔나 아 부재중이네 여기 어딘가 있겠네요 만약 들어오면은 내가 혼자 출진시킵시다 그냥 알아서 이기겠지 그럼 잡혀서 뭐 죽으면 땡큐구요 자 이거 내가 그냥 여기로 꼬라 박아줄까 아 싸우겠구나 어휴 두 개가 엄청 싸우고 있네 그죠 됐고 바로 양양 먹어주면 되겠네요 올라갑시다 양양 자 잠깐 대기 여기서 붙으면 짜증나니까 잠깐 대기 다시 진군 됐죠 양양을 먹어주면 돼요 자 뭐 할게 뭐 있나 할게 있나 할게 없죠 의료진 한번 해볼까요 심심한데 의료진 한번 해보고 광분전술 한번 해봐 진짜 미친짓 한번 해요 광분 광분전술 뭐 안 통하겠죠 수탈 수탈 여기서 하고 됐어요 강철기 하나 하고 석병팔찌 한번 써봅시다 쓰진 않겠지만 음 극디 도진 잡다 한거 쓰네요 이번엔 오세요 돌아가겠죠 어 아 온다고 아니 아니군요 가는군요 부상병은 어차피 맞고 있구나 부상병은 아예 없는건 아니었네요 자 눌러주면서 자 다 보였나요? 다 보였니? 자 열장돌격으로 빨리 깨버리구요 끝날 때 됐죠? 한번 멈추고 다시 한번 자 베이지가 않네 열장돌격으로 한번 더 아우 튼튼하네 아 상당히 튼튼한데요? 자 됐고 여기 가있어 쓰지 맙시다 뭐 연격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뭐 쓸 필요까지 없죠 저거 석병팔찌는 안갔어?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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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공도 필요 없어 아 그래도 전의 창병이라 세군요 다시 한번 역경 자 됐고 자 됐고 이번엔 수비지 한번 할까요? 확실히 안 달아 확실히 안 달아 아 역경이 더 좋은 것 같아 물론 수비력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안 달아 안 달아 와 정말 특공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건데 특공은 대단해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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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병사가 제일 많은 조창이가 하하 안녕하세요 하하 오늘은 좀 늦더라도 천통을 보려고 하고 있어요 하하 자 기병돌교로 쫙 뛰기 너무 힘든데 이거 충차 없니? 아 장난하나 있군요 근데 정말 있어봐서 이거 까질거라서 없네요 그냥 갑시다 아휴 귀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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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로 갑시다 이렇게 안닿죠 어차피 어허 인군 그래도 5만밖에 안 돼요 자 잠깐 봅시다 어 여기 아직 있죠 음 군신 안쓰니 군신 썼죠 이럴 때 나가는 거예요 괜히 붙어서봤자 뭐 좋을 거 없으니까 나가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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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왜 붙니 자 써주고요 자 여기 이럴 때 돌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달린다니까 이럴 땐 역경으로 협공 쳐주면서 이제 못 들어가 자 너도 못 들어가 역경이 어쩔 수 없습니다 관우급 아 아 아 쬐버린 쬐버린 자 군신 날렸죠 아 가시고 됐네요 자 일렬종대에 서주시고 자 이럴 때 한번 뒤로 왔다가 딱 됐죠 그대로 자 찍어주고 자 이럴 때 여기다 찍어주면은 바로 뚫어버리고 바로 패스 하겠죠 자 한 번 더 아 가다 마는구나 자 들어가시고 여기서 한 번 더 어디갔어 그냥 바로 꽂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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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꽂아주고요 패스해주고 패스해주고 그치 이거를 그냥 죽여줄게요 에잇 구찬네요 이제 협공 협공 쓸 거 없죠 어 쓸 것도 없고 장보 좋지만 잡읍시다 귀찮으니까 역경이는 한 번 하구요 아 아 음 됐네요 갑시다 이제 뭐 애들이 너무 약해서 20만 되겠네요 좀 있으면 아 끝났구나 이미 괜히 연격성 30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거 누구지 한 명은 해산해도 될 것 같은데 분리해도 될 것 같아요 해산해도 이거 누구야 어 군병 공격진 얘는 그냥 해산할게요 별로 도움이 안 돼 군병 공격진은 병사는 많아요 13,000 해산합시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고요 어 아 신야 이겼죠 이것도 잡아 먹어주고 자 완전히 형주까지 먹었네요 상영 갑시다 아 근데 내가 이걸 못 깨는데 이거 이거 너무 아이씨 통소리 딸려서 저걸 못 깨요 수능이 몰빵하자구요 그래도 병사 5,000원 있는데 자 봅시다 우리 딸내미들 연전없죠 연전 아 견수 견수라도 배우고 아무것도 없네요 자 농업이랑 배워라 생각보다 천둥이 금방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진 않겠군요 아니면 아래로 가서 우리 코끼리나 끌어올까요 코끼리 끌까 코끼리 끄는 거 어때요 우리 코끼리 코끼리 아 안녕하세요 우리 코끼리 가자 코끼리 코끼리잖아 여기 여기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어 건령 먹고 코끼리 먹고 올라가는 게 어때요 코끼리 먹으려면 길이 머네 여기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갑시다 여기 맹기한테 갑시다 영안으로 가서 자릿수 상태가 좀 그렇죠 처음에 우리 거의 군사가 없었잖아요 병사 거의 막 몇 십 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잖아 지금 뭐야 자 뭐 지켜주겠죠 아 마초 마초는 뭐 별거 아닙니다 병사가 10배니까 벌써 그냥 대충 그냥 꼬라 박아도 대의로지 하나 쓰고요 적병 수탈 여기다 써줄까 아 이거 맹독인데 여기 아 여기 맹독인데 사실 그죠 이렇게 해주고 강철기 구조 구석구석 넣어줄게요 어 할 것도 있나 쾌속진 없고요 여기 됐네요 아우 진은 참 많이 넣었다 자 쾌속진 먹고 와 자 저걸 먹겠다고 맹독을 아이고 자 가시고 1500명이었나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하 장요 장요 좀 맞아도 됩니다 장요 좀 맞아도 돼요 좀 맞아도 돼요 어디 가니 황당하네요 어디 가나요 아 아 왜 이렇게 보장하게 쓰네 아이차 와리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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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죠 지금 어디 맞췄다 아이가 죽이지 마 그래도 맞춰 죽이면 아까워요 야 도격해 귀찮아 귀찮아 자 이거 좀 깨주고요 안녕 너무 간단하죠 자 끝 별로 이득이 없었네요 빨리 가서 성을 붙기 전에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 빨리 붙읍시다 이거 안 봐도 되겠는데 아 그래도 보는 게 낫겠죠 이렇게 천천히 까는 것보다는 자 코끼리 먹으려면 여기 먹고 여기 먹고 아 언제 가냐 차라리 군기병으로 갈 걸 그랬나 자 특권 한번 쓸까요 병사도 많은데 뒤에 여기 38000 뭐하니 여기 38000 아이고 참 자 순우기는 아 부재중이군요 조조 세력이 있구나 부장으로 따라갔나 봐요 와 여기 뭐하는 거야 저렇게 많이 아 이제 친서 하지 맙시다 귀찮네요 친서는 뭐 저는 친서야 그쵸 친서는 무슨 끝났는데 그래도 아 저평수 탈을 할까 뭐랄까 고민되네 데이로 지납시다 됐어 안 깔아요 더이상 안 깔아요 자 고수는 꽉 찼으니까 그냥 가서 때려 조창도 가서 때리고요 치료할 애가 아예 없군요 자 기병 돌격 끝났네 그러니까 이제 안 할걸 귀찮아 자 우다다다 해주고요 이리 와 어 업무군이 왔다고? 아우 야 태수 싫어? 하하하하하 말 안 들어요 역경 강화 수비지인 확고해주고요 열어주고 그렇지 아 저거 더럽게 아프네 저거 갑시다 아 진짜 안올라 병사가 딴 애들 다 만 넘었는데 혼자 공격력이 너무 딸리니까 안오르네요 당당하죠 차라리 치지마 차라리 치지마 차라리 치지마 안 치는게 나요 나중에 그거 할 때나 잠깐 껴가지고 그때 돌게 합시다 해봤자 손해인 것 같아 어우 많이잖아 어우 역경 한번 더 주면 좋겠죠 잘 들어오고 역경 어딨어 역경 역경 장녀야 역경 한번 주고요 툭툭툭툭툭 아 확실히 뚜껑은 안달아 와 공격력이 266이야 끝장나죠 진짜 떨어지 말아 줄래 떨어지 말아 줄래 역경 한번 더 아이안 찬도봐 끝났네요 별로 어쩔 수 없어요 아 진짜 툭툭툭 자 됐고 먹었는데 또 붙었나요 에헤이 붙었군요 또 바로 뺏겼네요 이거 괜찮아요 별거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적평수탈하고 자 강철기 끝 또 뺏어주면 돼요 가서 뺏어주면 됩니다 쏴주고 어 뺏겼고요 이미 예상있죠 자 이다다다 해주고 자 이다다 해주고 혁공해주고요 혁공해주고 혁공 혁공 우리 혁공이 안 아 떠는 거 떨지 좀 자 오셨나요 경격까지 좀 참아주고 됐어요 눌러주고 수능이 어디갔나요 내가 안 보여 아 오천됐군요 아 혼자도 못치고 있어 다른 데 좀 빨아먹고 있는데 자 빨리 가 빨리 가 됐죠 어 돌격으로 빨리 빨아먹읍시다 13을 저번에 뭐죠 도구였더라 그때 이벤트로 끝나서 천통을 못본지가 꽤 됐죠 아 또 또 이래 이거 무한또 걸리나 이거 지금 아직 쌀이 보충이 안 됐을 거예요 보세요 쌀 보충 안 됐어요 지금 됐어요 필요없어 그냥 가자 자 뭐고요 쌀 봅시다 쌀 100일 100분 있죠 101분 쟤네 왜저래 어 좀비야 빨리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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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다 필요없어 그것만 잠깐만 뭔가 좀 저장 한번 할게요 살짝 뭐가 약간 튕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지금 어디 가나요 어 가 스눅이잖아 거말내도 돼요 녹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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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최선해지고 또 없나요 또 어디 갔어 그냥 칩시다 아 오는군요 끝났죠 아 들어올까요 들어올까요 길막 살짝 해주고 아 아 이거 또 또 그래 아 이거 무한인데 이거 아 이거 아 아 들어왔네요 성능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어 들어왔으니까 뭐 해줄까 이번에는 적병수탈 여기다 써줄게요 그리고 어 강철기 혹시 모르니까 됐어요 됐어요 근데 애들이 꽤 꾸준히 오네요 나름도 꾸준히 열심히 오네요 문항이잖아 어우 아름답죠 자 들어오고 일단 길막 해줍시다 어허 자 투지홍장이라 투지홍장에다가 돌격을 하면 완전 끝나거든요 자 수비지 한번 해주고 뒤로 살짝 빠질게 하나 아무네 그냥 해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자 이럴때는 역경 어디서 역경이 최고죠 자 혁공 자 혁공 1명 가고 여기로 오고 역경에는 답 없어요 자 6개 한 번 더 자 돌아서 혁공 붙어주고 떨지 말고 자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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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만히 잡아라 화만히 잡아라 아휴 답답해 빨리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우다다다 해주고 아 또 하나요 잘됐네 차라리 자 한 명은 냅두고 돌격할게요 얘만 냅두고 돌격하고요 끝났네 자 가주시고 그만 삼겸 자 와주고 가입시다 자 수비지휘 역시 순우 빠지고요 뭐하니 아 눈통 엄청 세요 자 됐네요 자 닫아주시고 아 이거 운전이 운전이 먹었군요 아 아직 아니네 아직 아직 아닌데 아 좀 아 씨 안 보기도 그렇고 안 보면 좀 느려서 안 보기도 그렇고 참 자 부대 배치 전방 배치 아 잠깐만 이거 우리 애들이 아니잖아 우리 애들이 아닌데 막 자 됐구요 잡아 죽입시다 어이 뭐야 장춘아도 외웠나 장춘아 소견은 뭐야 하하하하 경사체로 왔군요 아 철격 철격 좋죠 왜 자꾸 돌아 자 자 성령이 돌격지휘죠 하하하 냉기는 없지만 돌격지휘가 그래도 있다는 거 더 좋아요 이게 사실 쿠르트가 덜 먹어서 더 좋습니다 이게 네 한 번 더 해 한 번 더 좀 짧은 건 좀 힘이긴 하지만 에멜 롤롤롤 자 한 번 더 한 번 더 돌격지휘 어딨어 성령이 어디 갔니 왔죠 자 왕수 처음에 놔둬주고요 넘어갔죠 자 자 저 진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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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빨리 가 아 아 선풍기 터졌다고 벌써 하하하 자 진영 좋아요 자 멈춥시다 끝 아 돌격이 너무 사기야 아무리 생각해도 돌격은 사기예요 자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내 이름 어디 있나요 내 이름 없어 아 진짜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컨트롤해야 돼 이거 잠깐만 내 기회가 내가 없어 컨트롤이 안 돼 이거 누르면 되나요 진군 컨트롤이 안 돼 너무 많아서 오지 말아 좀 내 뒤로 졸졸졸 따라오는 거 봐 그쵸 밑에 얼굴 됐어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군요 뭐 필요하니 아 나오시네요 어 여기도 10만 할만 하겠어요 자 극기도진 대기도진 강철기 병조보다는 한 번 더 빨아줘야겠죠 적병 수타를 여기다 쓸게요 됐어요 아 뭐야 아 웬수가 나왔네요 웬수일 수 있어요 웬수일 수 있죠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기고 뭐 그런 거죠 자 감염은 적어놓고 싸워줍시다 그냥 같이 가서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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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싸워라 그냥 돌교로 싸워줍시다 그냥 자 멈추고 못먹나요 먹었죠 자 한 번 더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많이 오는데 자 오시고 오시고 어 진영이 좀 안 좋네요 살짝 모아주시고 호궁당 하면 어떡하니 갑시다 자 들어가 그냥 쑥 들어가서 자 멈춰주고 멈추고 자 여기로 들어갈게요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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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서 자 부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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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럴때면 요거 눌러주시고 오 안닿네요 안닿네요 왜그랬을까 한 번 더 부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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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끈 끝내주죠 확강 쳐주고 잘 쳐주고 추보 불굴이 불굴한테 곧지마 불굴이 불굴한테 붙지마 불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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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굴 잡았네요 어 어 결과 아니였죠 어 뭘 이렇게 많냐 아 쏘라 그냥 어허 잠깐x3 자 꾸순 자 역경지휘로 빨리 끝냅시다 난리군요 자 됐고 저 유인할게요 조조로 유인해주고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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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오나요? 와 이거 여기 있다고 안오는거봐 자 일단 끝내줄게요 역경으로 끝냅시다 너 들어가 그냥 활이나 쏴 자 1렬정도 오나요? 1렬정도 왔죠? 자 나가주고 아 클릭 왜 클릭이 안되 어 잠깐만요 아 클릭이 안되요 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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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된다 이제 된다 어우 씨 클릭이 안되서 깜짝 놀랐네 식겁했네요 클릭이 안되서 자 한 번 더 해 자 바꿔주고 어디 가나요 자매? 아 코끼리군요 자 뭐였나요 여기서는 역경을 한번 쓸게요 정신이라도 없네 진짜 자 이거 씁시다 그랬을까? 그럴 수도 있겠네요 됐죠? 자 돌격 디버프는 없어 그냥 오로지 공격해 오로지 공격 디버프는 없다 여기서 역경까지 끝났죠 쌀 봅시다 쌀이 147일 괜찮아요 이거 봐야 되나? 한번 안 봐 볼게요 아 금방 끝나네 이제 안 보는 걸로 가야겠다 가능하면 안 보는 걸로 한 5초 만에 끝나네요 자 또 여기도 역경에 구동까지 쓰면 좋죠 맹독이죠 여긴? 맹독 쓰고 적병 수타를 여기다 여기다 씁시다 흠흠흠 자 의료진 하나 하고 극기 도진 됐어요 부상병 좀 있을 거예요 지금 누가상에서 누가상에서 제가 컨트롤 안하고 그냥 싸웠기 때문에 흠흠흠 어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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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안되죠? 그래도 얼마 안되죠? 4분의 1밖에 안되나 그래도 얼마 안되죠? 4분의 1밖에 안되나 아흠흠 어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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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부상병 봅시다 부상병 없나요? 없네? 어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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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진도는 왜 저러죠? 지금 살기 힘든가 보군요 진도가 어흠흠 어흠흠 아흠흠 왜 저럴까? 아흠흠 어흠흠 어흠흠 살기 힘들어도 저는 안되죠 어흠흠 어흠흠 아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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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흠 아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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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겟드 유빈 뒤통수 치는데 뭐 있죠? 음 음 자흠흠흠 아흠흠 자 이거 킵해놓고 자 맹독 공격으로 써주고요 자 바텐이 가고 하흠흠흠 자 바텐이 가고 자 일조로 와주고 자 요거는 지켜줘야죠 음 음 음 음 써주고 아 아 자 어디가나 쟤 어흠 잠시 Só nive Go 아흠흐 car ép 손 matt 민 jan 됐죠? 자 그대로 그냥 밀어버리고 들어와 인마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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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잠깐 잠깐 맹기 어디 가나요 맹기 어우 잠깐 언제 줄고 갔대? 와우 역시나 빨라요 뭐가 챙챙거리냐 했더니? 빠르죠? 진시 우쯔 대전이 어떻게 되죠? 다자금을 원하이 사과 적어도 돌격만 하자는 임상이 이어요 돌격을 해도 이기겠네 아 길막 아 이거 길막이라니? 어렵죠? 자 되셨고 까졌나요? 이럴땐 효장질구가 최고죠 공들어가 알아서 하겠죠 자 되고 끝냅시다 잘가 돌격 한 번이 끝나나요? 한 번이 끝나네요 지금 돌격 한 번이 끝나냐 좀 심했죠 아 고순이 항상 와 이거 공격력이 제일 높았나봐 지금 또 또 또 또 또 에이 또 이렇게 됐죠 자 자 맞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갑시다 적평수탈을 여기다 쓰고 강철기 강철기 여기다 하나 더 씁시다 있죠 음 맹독을 여기 뭐 쓸려 없겠지만 아 여기 낙석이긴 한데 여기가 낙석이긴 하고는 약석자리긴 한데 좋아요 철기를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합시다 긴급지원금으로 스팀? 당연히 안 되겠죠 하하하 아 근데 그거 뭐죠? 저는 경기도라서 경기도 지역카페를 이번에 좀 보니까 지역카페가 굉장히 좋더라구요 생각보다 전 그런거 여태까지 안 썼는데 그 같이 일하는 어떤 동료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10%가 더 추가가 된대요 무조건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50만원 어차피 쓸거 50만원 충전을 하면은 55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무조건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게 썼냐고 혹시 몰라도 모르셨던 분들은 알아서 쓰세요 다 아시겠지만 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휘중질고 합시다 합공 도인님 아 도인님 벌써 들어갔다구요 전 안 들어갔어요 저 신청을 해야겠죠 제거 뭐야 들어갑시다 아 이거 자 능통 갔다 와 아 기름 넣을때 되나요? 아 기름이 돼요? 아 기름이 된다고요? 기름이면 완전 대큐네 그거 기름이 된다고요? 오 그건 몰랐네요 아 왜 안오니? 아 썼는데 아 썼는데 안오는건 좀 그렇네 어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고객님 취향을 좀 많이 타서 뭐라고 할 말씀드릴건 없네요 말씀드리기 좀 그래요 없다기보다 저도 13시사 왔다가 따고 있습니다 게임이요 아 재미의 포인트가 좀 달라요 둘 중에 하나요 한국지 시리즈를 여태까지 계속 쭉 하셨다면 14미듬 컨트롤 하는거 계속 하나의 전투를 계속 좋아하시면 요런게 낫고 이게 전반적인 땅에서 흐름을 생각하시려면 14가 낫고 올해 하시려면은 13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아직 근데 14는 아직 PK가 나와 그 있잖아요 PK 나올 때까지는 조금 어 존버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14는 PK를 봐야될 것 같아요 그 13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셨다가 세일할 때 있을 거예요 나중에 세일할 때 사실 뭐 지금 아 정리카드도 되고 그렇구나 아 그래서 저는 주유소는 항상 그 뭐죠 할인 카드가 있어 가지고 신용 할인 카드가 있어 가지고 리터당 80원인가 근데 그거보다 헐렀네 지금 10%가 붙는 거니까 그죠 그게 더 좋은 거구나 어 아멘